2020년 혈액제재 종사자 기본교육 밸리데이션 이해를 맡은 BNP케어의 이상재입니다.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도에 저희 나라 혈액원들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을 방문 드리면서 현장 확인도 하고 GNP를 적용하시면서 어떤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것들과의 갭들을 확인하면서 조언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GNP를 적용하시고 얼마나 바뀌셨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이 사태가 좀 이제 진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현장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적용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밸리데이션 이해, 그 중에서도 이제 퀄리피케이션 수행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비슷한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요. 일단 올해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적용해야 할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어요. 전화도 많이 오시고 이메일로도 문의 많이 주셨는데 오늘 사례 중심으로 좀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저희가 밸리데이션 시작 종류 즉 인트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퀄리피케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퀄리피케이션 수행의 예 우리 그 자재보관소나 어떤 보관소적인 부분과 무균 연결장치 사실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처음 이 GMP를 도입하면서 가장 좀 악의가 있었던 부분이 무균 연결장치 그 다음에 그 H100 청정도 부분이었는데 이쪽에 대해서 퀄리피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밸리데이션 퀄리피케이션의 이해를 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밸리데이션이란 뭔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밸리데이션의 시작이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용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970년대 초반에 미국 수액제 공장에서 이제 만든 수액제를 투여를 한 환자들이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FDA가 이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해당 제조시설을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죠. 수액의 사후 멸균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 멸균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즉 얼마나 이 멸균 공정 자체가 효과를 나타냈는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즉 이 원인은 아마도 이 사후 멸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로 인해서 수액을 접종한 사람들이 폐혈증에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떠한 행위에 대한 과학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과학적 검증 행위를 밸리데이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별표 3의 3 혈액 제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보면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밸리데이션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는 밸리데이션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이제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 사실 밸리데이션 내부, 아니 퀄리피케이션도 똑같이 밸리데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기계 설비가 설계한 대로 즉 앞서서 밸리데이션의 정의와 똑같은데 그 대상 자체가 기계 설비로 특정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 설비가 설계한 대로 제작, 설치되고 목적한 대로 작동하여 원하는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 하니까 좀 더 어렵고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요 표를 한번 보시죠. 요 표를 보면은 우리가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범위는 이만큼이고 그 중에서 퀄리피케이션이 속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밸리데이션 안에 퀄리피케이션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리데이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PV,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척 밸리데이션. 사실 우리 혈액원 입장에서는 클리닝 밸리데이션을 할 일이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디스포저블로 이루어질 거고 혈액백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바코드를 찍든 다른 행위를 하든 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방법에 대한 시험법 밸리데이션. 우리가 청정도가 있는 작업실로 들어간다면 가우닝을 하겠죠. 그 가우닝에 대한 밸리데이션. 또 소독제 밸리데이션. 이런 소독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혈액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게 우리 정맥천자거나 어떤 채혈하실 때 피부상재균 같은 거를 다 우리가 선정한 소독액으로 없앨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밸리데이션을 통해 검증을 하시고 효과가 입증된 소독액만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것들,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밸리데이션의 종류는. 이런 것들을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기의 설비로 대상을 특정했을 경우 퀄리피케이션인 경우 이러한 퀄리피케이션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익숙하신 게 뭐죠? 익숙하신 게 아마도 IQ, OQ, PQ는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설치적격성 평가, 가동적격성 평가, 운전적격성 평가, 성능적격성 평가는 우리가 기계를 사고 주기적으로 적격성 평가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성능을 입증해야 된다. 혹은 설치했을 때 설치의 적합성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 앞쪽에 URS나 FAT, SAT, DQ는 실제로 우리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주안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FAT, SAT는 일단 둘째치고 URS와 DQ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특히 UR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적격성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작성한 URS예요. 이 URS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용자 요구 규격서잖아요. 즉 우리가 원하는 요구 규격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요구 규격을 기술한 문서 그 사항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퀄리피케이션 이해를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셨던 밸리데이션 V모델입니다. 이 V모델의 요점은 이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 우리 혈액원에 우리 제조업체의 전체적인 밸리데이션 총람 어떤 총정책을 기술한 문서 제일 마스터가 되는 문서 그 문서가 있을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URS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V모델이 뜻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부터 URS, FRS 이렇게 정의된 내용들 우리가 기술한 사항들이 DQ, IQ, OQ, PQ를 통해서 설정한 사항이 검증이 되고 입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처음 설정했던 사항이 나중에 입증이 되는 게 V모델인 거죠.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 밸리데이션 종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교육에 가장 주안점을 둘 부분이 퀄리피케이션 종류에 대해서 주안점을 둘 부분이 UR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픽스 GMP에도 URS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어떤 기기 설비를 새로 들여오는 데 있어서 기능적, 외형적 규격을 정하는 가장 처음 단계예요. 퀄리피케이션에서 확인, 입증하여야 하는 규격을 설정하는 단계인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혈액 보관용 냉장고를 산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현장 가서 봤지만 대부분의 혈액원이 사시는 비슷한 냉장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혈액원이 쓰시는 냉장고가 기존의 기성품에 나와 있는 양문형 도어 그런 거 사실 거 아니잖아요. 뭐 냉장고, 냉동고가 같이 있는 거 뭐 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거를 잘 운영하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과 형태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거에 맞는 기성품이 됐던 제작이 됐던 그런 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즉,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냉장고의 최적, 크기 혈액 보관을 하려면은 두 팩 보관하실 거 아니잖아요. 몇 팩을 보관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칸이 또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최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보관하고자 하는 보관량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어떤 크기, 또 하나는 기능 냉장고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4도에서 6도를 원해. 그럼 실제로 그 정도 냉장 효과를 보이는 기성품이 됐던, 주문 제작이 됐던 그런 냉장고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규격을 어딘가에는 기술을 해놓고 그거를 공급자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공급자한테. 그럼 A라는 회사가, 냉장고를 만드는 A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어?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규격을 원하네.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이 사람들은 바퀴를 달아달라고 그러네. 우린 바퀴는 못 다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우리한테 피드백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몇 개 업체에다가 이 URS라는 걸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규격을 정하는 처음 단계라는 건 오케이 알겠는데 퀄리피케이션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규격의 설정 단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방금 뭘 설정했어요? 크기도 설정하고 최적도 설정하고 온도도 설정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입증하는 거예요? IQ, OQ, PQ에서 입증을 하는 거죠. 즉, IQ, OQ, PQ에서 입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크라이테리아가 처음 정해지는 단계가 이 URS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혈액보관용 냉장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배양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배양기. 예전에는 우리가 혈액원마다 거의 대부분 무균시험을 실시를 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모든 혈액원이 다 무균시험을 실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험센터나 혹은 지정된 혈액원만 실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사용하는 우리 배지, 배양용 배양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뭘 고려를 해야 될까요? 무엇에 사용할 건지 일단 우리는 얘를 세균 키울 거야. 진균 키울 거야. 그 세균을 키우냐 진균을 키우냐에 따라서 배양기 가동 범위가 온도 설정에 따른 가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온도 범위까지 그 다음에 내부 최적은 우리가 한번 무균시험을 할 때 배지가 예를 들어서 플레이트가 200장 나와 그럼 200장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을 고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아무리 맥시멈으로 해도 한 달에 20장밖에 안 나와. 근데 뭐 이따만한 거 사실 필요 없잖아요. 즉 우리가 원하는 크기, 우리가 원하는 내부 최적 이런 것도 기술할 수 있죠. 또 하나 내부 선반 개수는 크기만, 최적만 엄청 크면 뭐해요. 선반이 몇 개 없어서 한 단짜리 높게만 싸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소 3단으로는 구분이 가능해야 돼. 또는 이 선반 거리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는 몇 단 우리가 원하는 선반 개수를 채울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제시, 기재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겠죠. 이 문을 열면은 배지 200장이 들어가는 큰 최적인데 문을 열면은 다 냉기 들어가고 온도가 다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칸막이별로 별도의 속 칸막이를 따로 둘 거야. 이렇게 세부적인 것도 우리의 요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어느 혈액원은 이전을 통해서 전기 용량을 충분히 뽑기도 하고 또는 기기 설비에 따라서 들어가는 전기 용량을 설정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우리는 이 사이트에 이 자리에 두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전기 용량의 한 개는 220V야. 그러면 380V 들어오면 어떡할 거고 110V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전기 용량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형, 우린 여기만 두고 할 건가? 옮기면서 사용할 건가? 물론 옮기면서 사용하면 설치적격성 평가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규격은 이동형이냐? 아니냐? AS는 얼마나 가능한데? 이 회사에서 보증하는 AS 기간이 얼마야? 이런 것들도 명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기를 사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은 있는지 없는지 알람 기능은 우리 배양기에 들어간 배지가 이상이 있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온도 이상에 대한 알람이 청각으로 될 건지 시각으로 될 건지 모바일로 날아올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기기 설비를 구매하고자 할 때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규격 규격이라고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전부 다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urs 사용자 요구 규격서의 샘플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외형적 요구사항 뒷페이지로 한번 먼저 가보실게요. 재질적 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 문서 요구사항 기타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앞장으로 가보시면 외형적 요구사항에는 뭐가 들어가냐? 우리는 기기 정면 폭은 얼마 이상이어야 돼? 얼마 이하여야 돼? 높이는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돼? 우리 작업실이 예를 들어서 1.8m인데 1.9m짜리 기계를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기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그 다음에 기기 내부 선반은 최소 몇 단 이상이어야 돼?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적재할 양이 있으니까 그럼 몇 단에 촘촘하게 넣으면 되는 건가? 아니야 우리는 선반 하나의 높이는 최소 몇 센치 이상이어야 돼.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사항을 일단은 다 기재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질적 요구사항도 한번 볼게요. 우리 이거 물도 닦고 뭐도 닦고 하는 거니까 서스 재질이어야 돼. 혹은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돼. 이런 것들도 정의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난 재질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여기는 서스 304라고 적어놨지만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된다. 이렇게도 기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냉장고가 됐던 배양기가 됐던 원심불리기가 됐던 기능적 요구사항. 실제로 얘가 우리가 하는 공정에 따라서 특정한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지금은 이제 배양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배양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온도겠죠. 아까 뭐 세균이냐 진균이냐에 따라서 20에서 25도냐 30에서 35도냐 혹은 그 범위를 모두 다 포함시킬 거냐 이건 내부에서 결정하셔서 우리는 몇 도에서 최소한 몇 도까지는 가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항을 규정해 주실 수 있겠죠. 기기는 우리는 항시 24시간 계속 가동을 할 거야. 얘는 껐다 켰다 할 게 아니야. 이런 사항도 우리의 요구사항이니까 기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알림도 마찬가지죠. 기기도 오픈 시 깜빡하고 안 닿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냉장고나 배양기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위에 문 열린 표시등이 있어야 된다. 기성품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걸 생각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규격을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문서 요구사항, 기기 사용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기타 요구사항, 이 공급자는 DQ, IQ, OQ를 수행해 줘야 돼. 이것까지 견적에 다 포함시켜서 하시더라도 우리의 요구사항은 그래. 라고 문서적 요구사항과 기타 요구사항까지 전부 다 기재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URS를 이렇게 작성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URS를 누구한테 준다? 공급업체한테, 공급처한테 준다. 이게 A라는 사, B사, C사, D사가 있으면 A사에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A, B, C, D사에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을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러면 A, B, C, D사에서 여기서 말한 30개의 요구사항 중에 우리는 30개 다 하는 기성품이 있어. 혹은 30개 다 맞출 수 있어. 어떤 회사는 30개 중에 우리는 28개만 가능하고 이 두 개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린 못해. C사는 우리도 28개밖에 가능하지 않은데 이 두 개는 이런 대처 방법이 있어. 니네가 말한 것보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동등 재질 이상이고 혹은 이런 방법을 요즘에는 많이 써. 하고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냈던 URS가 다시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그거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URS를 전달을 했고 받아서 기계를 구매를 하기로 결정했으면 기계가 기성품이 됐던, 만들어졌던 다시 돌아오겠죠. 기계가 저희한테 입고가 되겠죠. 그때 처음 수행하시는 게 DQ입니다. 디자인 퀄리피케이션. URS에서 설정한 규격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URS에서 기능적 측면 몇 도 이상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가동적격성 평가나 성능적격성 평가에서 입증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RS에서 설정한 어떤 우리의 항목과 기준들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되었는가 를 확인하는 게 DQ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스템의 구성이나 외관, 규격 등 허용 기준이 URS 우리 설정되고 서로 협의된 바에 그러니까 공급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URS 보냈을 때 피드백을 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사인했으면 그 협의된 바에 적절하게 설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D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Q, IQ는 너무 잘 아시죠? 신규 또는 변경 시설 시스템이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해 수행하는 게 IQ, 설치 적격성 평가입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뭘 포함하냐? 현재 유효한 설계 도면 및 규격 문서에 대한 확인한 설비 배관 서비스 장치 설치 상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 설명서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교정은 잘 되어 있느냐? 우리 사이트를 이제 우리 사이트에 맞게 들어왔을 때 얘가 요구하는 설치 환경과 우리 사이트가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도 설치 적격성 평가에서 이제 보시는 거죠. 가동적격성 평가 운전적격성 평가를 얘기합니다. IQ에 이어서 실시합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냉장고를 샀어요. 냉장고를 샀으면은 그 냉장고는 업체에서 얘기를 하길 0도에서 8도까지 가능하대. 그러면은 사실상 정석적으로 한다면 이 5Q에서는 그 0도도 검증을 하고 8도도 검증을 해야 맞겠죠. 공급업체가 0도도 되고 8도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가동의 최하한과 최상한을 다 같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 PQ에서처럼 우리가 설정해서 쓰고자 하는 온도가 빈 상태에서 빈 상태에서도 적절한 온도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 있죠. 물론 이것도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온도 외에 다른 온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뭐 5Q를 그렇게 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석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 기계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온도가 4도라면 4도 외에도 0도도 가능하고 8도도 가능한 기계로 제공을 받았으면 그 0도도 검증을 하고 8도도 검증을 하는 게 정석이겠죠. 교정, 운전미, 세척 절차, 작업원 훈련 예방적 유지관리 요건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며 시설, 시스템 및 설비가 공식적 승인될 수 있는 단계 우리가 5Q가 끝나면 사실 이 기계는 공급처의 어떤 책임을 일종의 공급처의 책임을 좀 떠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매뉴얼대로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양이나 방법에 의해서 우리 혈액이 됐던, 물건이 됐던, 자재가 됐던 그걸 채워서 운영을 하고 그걸 검증하는 건 우리 혈액원의 몫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빈 상태로 표현을 하자면 빈 상태로 운전을 했을 때 적절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PQ 통상적으로 PQ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A라는 사가 냉장고를 공급할 때 우리 조건에 맞춰서 기성품이 됐던 만든 제품이 됐던 공급을 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우리밖에 모릅니다. 즉 매뉴얼에서 허용하는 최적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 물건 우리 혈액을 보관을 하고 적재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설정한 온도를 맞춰놓고 실제로 가동을 했을 때 우리가 목표한 냉장 범위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단계인 거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정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제조물질 적합한 대체물질 또는 모의제품을 사용하는 시험 즉 앞서서 OQ랑 다른 점이 뭐다 OQ는 앞에서의 OQ는 어떤 표현하자면 빈 상태였다면 이 PQ는 실제로 우리가 운영할 제품 또는 모의제품을 이용해서 실제 사항과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성능적 적성 평가를 별도 활동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기기 설비에 따라서 OQ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OQ, PQ를 분리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OQ 다음에 PQ를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고 지정은 되어 있는데 기기 설비에 따라서 OQ와 PQ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앞서서 IQ, OQ, PQ 플러스 DQ와 UR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혈액원에 다양한 기계들이 있죠. 그 기계들을 적격성 평가를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어떤 것을 적격성 평가 할 건데 언제 할 건데 그 적격성 평가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을 미리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즉, 제일 먼저 퀄리피케이션 대상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시험실에서 쓰는 그 뭐 볼텍스 있잖아요. 볼텍스 그런 거를 적격성 평가 하실 건가요? 얘는 사용 용도는 일단 이 뭐 뭐가 됐든 간에 약간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서 적격성 평가를 예를 뭐 RPM 뭐 이런 거는 교정해서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얘가 뭐 100번이 흔들어져야 되고 200번이 흔들어져야 되고 우리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얘는 적격성 평가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원심분리는 원심분리기는 원심분리기는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 얼마나 혈액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이런 사항들은 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고 뒤에서 예를 들었는데 볼텍스 믹서와 원심분리기를 예를 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얘는 중요한 거니까 얘는 덜 중요한 거니까 물론 거기 그게 정답이에요. 중요성을 따져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인데 아까 우리 밸리데이션은 뭐다? 과학적인 방면으로 방법으로 문서화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과학적인 지식과 방법을 이용해서 그거를 선정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많은 기기 설비가 있어요. 중요 설비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거고 모든 기기 설비에 대해서 DQ, IQ, IQ를 모두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편한 방법은 우리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에 그냥 명시를 해두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어떤 기계 쫙 있고 여기서 바뀌지도 않을 거고 이 기계는 IQ, IQ 할 거고 DQ 할 거고 PQ 할 거고 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얘가 우리의 마스터 플랜이니까 우리 밸리데이션은 얘가 최상위 문서니까 그냥 여기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일 마음 편하겠죠. 하지만 그 마저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위험관리예요. 위험관리 위험관리 방법은 그 ICH-Q9에 잘 나와 있습니다. ICH-Q9 사실 그 뭐 ICH-Q9이나 ICH-Q10이나 사례를 포함해서 교육을 한다면 뭐 진짜 한 최소한 4시간에서 한 6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ICH-Q9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ICH-Q9에 나와 있는 메인이 이 플로우잖아요. 그쵸?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 리스크 어세스먼트 두 번째 단계 리스크 컨트롤 단계 세 번째 단계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있는 거고 리스크 리뷰 단계를 거쳐서 위험평가를 해라 라고 ICH-Q9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우리나라 뭐 가이던스나 뭐 기준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서도 위험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ICH-Q9에 따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라는 게 뭔데 그러면 이걸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냐 잠재적 품질 위험요소를 타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확인평가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예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결정을 해 근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즉 위험관리 위험평가 방법에 따라서 타당한 근거에 기초를 해서 결정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플로어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위험관리를 하는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PHA도 있을 수 있고 브레인스토밍도 있을 수 있고 코즈 앤 이펙트에서 PC본 다이어그램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FMEA예요. FMEA 우리 의약품 제약 쪽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나사에서 처음 개발을 했던 방법인데 이것들이 실패 형태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통해 위험을 평가하는 도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어떤 조향장치를 개발하거나 자동차 개발을 할 때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실패 형태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 변수 등을 고려를 해서 위험평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FMEA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지금 적경성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일탈, 변경 등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인자와 그 영향의 크기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앞서서 제가 플로어 보여드렸죠. 이 플로어 우리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제일 첫 단계입니다. 어떤 위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위험도, 크기를 평가를 하는 단계가 스텝 1인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서 리스크 컨트롤에서는 절감 방법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하고 실제 그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위험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더라. 혹은 처음 생각했던 게 잘못됐네. 다시 이러한 위험도가 생겼네. 라고 평가를 하고 그거를 수용할지 안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인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혈액원의 주요 기기 설비입니다. 체중계 우리 뭐 공열자 체중을 제시죠. 혈압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예시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예시예요. 그럼 체중계는 SOP랑 우리 교정만 할 거야. SOP 만들 거고 교정만 할 거야. 원심분리기는 제재실에서 사용하는 원심분리기는 우리 SOP랑 교정도 할 거고 얘는 주기적으로 퀄리피케이션도 할 거야. 웰더는 지금까지는 퀄리피케이션 안 했죠. 아마도. 뭐 작년에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웰더도 SOP 교정까지 할 거고 퀄리피케이션도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위험평가 위험관리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방법으로는 FMEA가 있다. FMEA의 가장 기본은 RPN 스코어입니다. RPN 스코어 RPN 스코어라는 거는 우리가 위험사항이 있을 때 그 위험사항을 심각성, 문제추적 가능성, 발생 빈도를 예측해서 한마디로 곱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를 해줬을 때 그 점수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방안, 개선방안을 도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기기가 잘못됐을 때 공혈자의 안전이나 우리 혈액 제품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그럼 심각도가 1이네. 얘가 일어날 일은 극히 없어. 내가 전국 혈액원을 다 다녀봤는데 한 건도 없었어.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낮은 건 1이니까. 그럼 얘는 발생 빈도도 1이네. 그럼 얘 발생했을 때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 근데 캐치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최종 제품 시험할 때 나오거나 혹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수혈 받은 환자에게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알 수 있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추적 가능성이 없는 거야. 10이네. 제일 높은 거네. 10이네. 그럼 곱하기 하면 몇 점이에요? 10점. 근데 얘가 잘못됐을 때 나중에 집어넣을 때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 그러기 때문에 심각도가 1이었잖아요. 근데 되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심각도도 10. 그럼 곱하기 하면 10점. 100점. 이런 식으로 심각성과 문제추적 가능성과 발생 빈도를 1점부터 10점 혹은 1점부터 5점도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떠한 매트릭스 규정된 매트릭스에 따라서 점수화를 하고 그 등급을 나눠서 우리가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별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색깔로 나눠 놨죠. 뭐 그레이드 1인 거는 이력 카드랑 기기 이력 카드 기기 이력 카드랑 SOP만 만든다. 그레이드 2인 거는 그레이드 1에서의 관리사항 플러스 교정을 실시할 거다. 3인 거는 퀄리피케이션까지 실시한 거다. 실시할 거다. 물론 100% 다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느끼시는 분들은 그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야? 그 심각도가 10점일지 7점일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위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 아니지만 이 FME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적절한 조직 인원과 최소한의 인원 수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법들이 사실은 이제 규정된 데도 있고 이게 주관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책임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가장 이 상태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인 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혈액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것들은 다른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우리의 경험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충분히 인정 가능하고 납득 가능합니다. 자 이게 예시예요. 아까 리스크 그 어세스먼트 단계 있었죠. 자 저는 일단은 구분을 기기 설비에 따라서 이제 해놨고 중요 인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 인자가 실패에 어떤 실패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체중계만 보자고요. 체중계를 체중계는 무게 측정하는 건데 이 무게 측정값이 실제와 불일치하다면은 우리가 공열자의 정보가 부적합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체열을 할 때 공열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또는 상태에 따라서 체열 양이 다르게 될 텐데 체중계 자체가 안 맞는다면 이미 거기서부터 틀린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 우리가 체열하는 양도 당연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봤을 때 아 심각도 이거 굉장히 높네. 굉장히 높아. 근데 이 발생 빈도가 예를 든 거죠. 이건 전부 다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일 거의 없어. 체중계가 아무리 뭐 오차가 나도 1, 2kg지 막 40에서 60kg만 해갖고 20kg까지 뛰지 않아.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 이걸 추적 가능성이 있어? 저도 재문무게를 알고 있는데 들어가고 올라가고 오 10kg나 차이 나네? 공열자도 알 수 있는 거고 어 이거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해. RPN 소크가 몇 점? 30점. 그럼 이거는 우리는 그레이드 0이야. 예를 든 겁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은 우리는 교정관리를 좀 더 워스트로 하겠다.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리스크 컨트롤 단계에서는 아까 앞서서의 권고사항 이 개선활동 계획을 전부 다 반영했을 때 그때의 RPN 스코어를 다시 한 번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 잔류하는 위험을 억셉턴스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교육은 밸리데이션 쪽이고 위험관리 쪽이 아니니까 너무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적격성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로만 이게 중요한 기기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납득 가능할 가능할 어떤 증거를 문서화해서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ICHQ9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인 거고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이 사용되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인 FME를 이용해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른 우리의 관리 정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작년에도 제가 집채교육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적용하고 계신 혈액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연락 주셔서 한 번 확인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확인한다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다 인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의 어떤 작성 상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하시고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적격성품과 대상을 선정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퀄리피케이션 수행의 예입니다. 우리 제일 많이 퀄리피케이션을 하실 게 사실은 냉장 냉동고 쪽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잘하고 계세요.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많이들 잘하고 계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물품 보관소와 무균 연결장치입니다. 무균 연결장치 첫 번째로 물품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호용품 보관소나 자재보관소도 있잖아요. 혈액백 보관하시는데 즉 실온 보관 조건으로 보관하시는 보관실이 따로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회사 혈액제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보면 구항에 혈액자재 및 혈액제재 관리에서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결국 혈액 보관을 위한 냉장 냉동고 갖추어야 되고 물품 보관을 위한 자재보관소 물품 보관소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군데 보관소는 시험 전후에 구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험 결과 적합 부적합에 구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보관관리 방법에 의해서 이제 보면은 자재보관소 물품 보관소는 온도유지 기록장치가 달려 있어야 되고 우리 대부분은 다 그 알람 기능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기록지로 다 프린트를 하고 계시죠. 제가 현장 점검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대상의 보관조건 유지를 위한 장치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기록장치들은 주기적으로 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GMPC를 점검 결과 빈번한 지적사항을 이제 확인해 봤더니 이런 지적사항들이 자주 나왔대요. 원료나 자재 반제품 미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보관소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냉장이나 냉암소 보관 필요 원료 완제품이 있는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온 보관정소를 확충하고 온수도 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죠.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공간이 충분치 않거나 혹은 보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어떤 보관조건이 적절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물품 보관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온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실온 보관소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얘가 어떤 상황에서도 실온이 나온다. 1에서 30도가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 실온 보관소에 얼마나 많은 센서를 설치해서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얼마나 할 건지 1시간 할 건지 열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으로 할 건지 빈 상태로 할 건지 적재 상태로 50% 할 건지 70%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또 고민이 되시겠죠. 사실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한 다음에 프로토콜에 반영을 해주셔야겠죠. 우리 USP1079 보시면 지속적인 온도 유지 장치와 온도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하다. 보관소에서 이러한 장치가 없을 경우 온도 맵핑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말고 우리는 지금 퀄리피케이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퀄리피케이션을 위한 이제 온도 맵핑도 동일합니다. 온도 맵핑 시 설정 위치는 맵핑 센서 포인트 위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다 계속 이제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온도의 변동 온도 변화에 대한 보관 물품의 품질 변질 등 위험성 등을 반영해야 된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재 선반이 있다면 그 적재 선반의 온도, 온습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크리티컬한 인자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크리티컬한 인자의 취약 부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보관소 내부에 냉난방기가 있다. 그럼 냉난방기가 다이렉트로 딱 불어와서 닿는 위치가 최악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냉난방기의 기류가 제일 마지막으로 간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제일 워스트한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즉 그런 위치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온도 맵핑은 3차원 공간에 걸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앞뒤 3차원 공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즉 우리가 그 어떤 보관소의 맵핑 시에 고려해야 된 사항은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공간의 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냉난방기의 위치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나 외부의 온도 변화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굉장히 고온 다습한 지리적 위치에다가 보관소를 뒀다라고 한다면 그거의 그 특성을 맞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최초 설치 시 제가 지금 여기다 선반을 그려왔잖아요. 일단은 최초 설치 시에 선반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서 우리 USP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하, 좌우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 기재가 되어 있었잖아요. 선반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노란색 원은 각 실 그 실의 각 모서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 면을 뜻하죠. 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은 정중앙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15포인트가 나오죠. 그렇죠? 이 내면을 빼고 15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근데 이거는 선반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작업실만 뒀을 때 즉 작업실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고 실제로 우리가 물품을 보관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된다? 가장 워스트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물품이 실제 적재될 위치 즉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반을 이렇게 설치를 할 거야. 그러면 냉난방기 지금 여기는 냉난방기가 안 되어 있지만 냉난방이 제일 닿지 않는 위치로 예측되는 부분은 어디고 혹은 여기서 물건이 제일 많이 중첩될 거니까 기류가 혹은 온도가 잘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는 범위는 이 부분이야. 해서 그 위치에다가 실제 물건이 적재될 위치인데 가장 워스트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다가 온도센서를 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사람들 이제 물건을 가지러 문을 열고 닫고 할 거니까 그런 위치에다가도 워스트로 하실 수 있겠죠. 어 누구는 이만큼만 하면 돼? 정답은 없겠죠. 저보고 이제 많이 하라면 저는 이 정도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가 뭔데 똑같은 보관수인데 왜 어떨 때는 얘를 하고 어떤 때는 얘를 하는 거야? 저라면 이것도 처음에는 한 이 정도 수준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최초 혹은 몇 회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거의 없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온도가 가장 낮거나 온도가 가장 높거나 습도가 가장 낮거나 습도가 가장 높거나 하는 부분이 어디더라 라는 데이터가 쌓이면 그 부분만 결정을 해서 워스트 포인트로 잡아서 이렇게 실시를 하시는 게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케이스 다수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물건이 적재될 위치가 위치를 검증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의 포인트가 있는 경우엔 예측하건데 도어가 자꾸 열리고 닫힐수록 우리 냉기가 빠져나가고 온도가 유지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워스트하게는 도어 근처에도 센서를 둘 수 있겠다. 냉난방개가 있는 경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냉난방개가 이쪽에서 쭉 하고 기류를 내뿜어냅니다. 냉기를 내뿜어냅니다. 그러면 가장 전면에 있는 게 가장 차가워지겠죠.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물론 가까이 있으면 더 차가워질 수 있겠지만 순환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낮게 있거나 뒤편에 있거나 그런 것도 워스트 위치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실험 보관 조건의 수행 기간을 얼마나 잡으세요? 이것도 정답은 없지만 약 3에서 7일 수행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시점에 잡으실 거예요? 실험 보관 조건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내내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럼 1년 중에 가장 워스트한 시기는 언젠가요? 하절기가 될 수도 있고 동절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기가 될 수도 있겠죠. 습도 조절도 필요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하절기 동절기에 실시를 하고 두 번을 실시를 하고 하절기 때는 우기를 포함합니다. 반드시 이래야 되냐?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상황에 적절하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라면 하절기, 동절기는 디폴트를 가져가고 우기를 적절하게 선정을 해서 항상 대비를 할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이런 워스트 상황에서도 보관소가 온습도가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어떤 정부기관이나 거기에다가 허가를 받고 감사를 받고 이걸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 우리 자재가 우리 품목이 우리 물품이 적절한 온습도 조건에서 잘 유지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우기나 하절기는 보통 7, 8월 될 거고 동절기는 12월, 1월이 될 거예요. 그것조차도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한 기상연보 보시면 기상청에 들어가시면 기상연보를 잘 받으실 수 있는데 올해 거는 못 받으시죠. 작년거나 재작년 거를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 보관소가 예를 들어 서울이다 하면 서울에 1년 동안 내린 비의 양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에 따라서 올해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가장 근접한 시기에 우리 보관소 위치에 온도와 습도와 강수량이 가장 워스트한 시기는 8월과 1월이었구나. 이 시기를 잡으셔서 밸리데이션을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문서는 우리 서울 공장에서 원자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소를 잡았는데 우리의 보관 따져보니까 전연도 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이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월과 8월 나누어서 하절기, 동절기 테스트를 실시를 하겠다. 즉 정리를 하자면 실원보관조건 밸리데이션 즉 우리 자재 물품보관소 밸리데이션 할 때 고려하실 사항은 최악 조건의 선정 시기와 적재물 적재물도 최고로 이제 많이 쌓아놓고 할 거냐 뭐 억지로 다 쌓아놓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운영상 가장 많이 쌓아지는 시기의 적재량을 확인하시고 그 때 그 정도 적재량을 두시는 게 가장 워스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부 영향의 확인 냉난방기의 확인 이거에 따라서 온도 세수의 개수 및 위치의 근거를 설정을 하시고 현재 보시면은 가고 온습도계를 설치를 하셨어요. 왜 여기 위치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말씀 못하시죠. 왠지 모르세요. 그냥 여기 눈에 잘 띄어서 했어요. 눈에 잘 띄는 것도 좋은데 이 결과 밸리데이션을 수행한 결과로 여기가 가장 워스트야 혹은 여기가 가장 평균 온도야 여기가 가장 평균적인 온습도를 나타내는 위치야 라는 곳에 온습도계를 두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워스트 케이스거나 평균적이거나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무균 연결장치입니다. 무균 연결장치의 밸리데이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제재실이나 공급실 혹은 제재 공급실에 청정도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지금은 이제 나름 협의가 돼서 잘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청정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 무균 연결장치를 통해서 우리 시스템 자체가 클로즈드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 가능한 거였죠. 근데 이게 국내외 규정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국외 규정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WHO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고 픽스에서도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런 폐쇄식 시스템 지금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무균 연결장치가 밸리데이티드 밸리데이티드 되어야 한다. 즉 밸리데이션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설정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고민인 게 그럼 과연 우리 무균 연결장치를 어떻게 밸리데이션 할 것인지 어디 가이드라인 나와있나 대부분 없죠. 우리나라에도 제가 아는 무균 연결장치를 어떻게 해라. 라고 세세하게 나온 건 없는데 외국 사례에서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ISO 3826-1에 보면 어떤 블루드와 블루드 컴포넌트의 컨테이너에 대한 규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본 사항은 이러한 컨테이너도 혈액 및 혈액 성분의 품질에 필요한 만큼 품질이 높게 유지되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오염 특히 미생물 공기색전증 식별오류 용기와 내용물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오염 방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5.6.5항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튜브는 무균 연결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무균 연결장치는 경로를 유지하며 튜브의 두 반대쪽 끝을 연결하는 걸 얘기하고 연결하고자 하는 튜브의 두께 등이 알맞은 무균 연결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브 연결 전 검증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ISO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주로 이 연구 페이퍼를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SCD라는 웰더를 이용해서 무균 연결 작업에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건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5개 공급업체에 7개의 튜브를 준비를 했고 비어있는 상태 내용물이 찬 상태 등을 조합을 해서 약 30분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증 항목은 인장력 압력 인장력 테스트 압력 테스트 유관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즉 내용물이 비어있는 상태와 비어있는 상태 내용물이 차있는 상태와 차있는 상태 내용물이 차있는 상태와 빈 상태 이런 상태를 앞쪽에 튜브에는 비어있고 뒤쪽에 뒤어있는 차있다든가 아니면 앞쪽 튜브는 차있고 뒤쪽 튜브는 비어있다든가 이런 걸로 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을 통해서 웰딩을 실시를 하시고 인장력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파손 변형을 측정했더니 최소 40N을 견디더라. 압력 테스트를 했어요. 물에다가 봉압 부위를 넣고 일정한 압력을 흘려줬을 때 기포가 나오는지 본 거예요. 어느 정도 몇 초간 견디더라. 유관검사 결과 삐뚤림이나 이런 게 없더라. 즉 이런 앞선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무균 연결 장치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제안 드렸던 사항인 거죠. 무균 연결 장치 검증에 대한 국내 공식 가이드라인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안 드리는 방식은 미디어필 테스트 플러스 유관검사 누설 테스트 등을 혼합해서 실시를 하신다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필 테스트는 무균 공정 능력과 무균 조작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혈액 제재는 무균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지를 집어넣고 대신 혈액백에 혈액 대신 배지를 집어넣고 웰딩을 실시를 했을 때 그 배지가 일부러 균에 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우리의 웰딩 무균 연결 장치가 벨리데이키드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미디어필 테스트 플러스 알파 저희가 앞전에서 제안 드렸던 그 방법의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사용되는 기기 설비 환경은 적절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봉합 부위의 연결 상태가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배지를 만들고 배지를 주입하고 그걸 조작하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무균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배지를 만들고 배지 주입할 때 무균적으로 만들고 무균적으로 주입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조금 걸리는 사항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연결 부위의 유관검사나 해당 부위의 누액 이격이 없고 삐뚤림이 없다. 또 나는 봉합 부위를 물에 잠기게 해서 압력을 가했을 때 물방울이 새어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배지 적합성 테스트를 마친 어떤 소화배지를 준비를 해서 미디아필 테스트 키트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작을 하고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노출 부위에 인위적으로 균을 노출시켰을 때도 그 내부적으로 혈액백과 튜빙 안에 있는 배지가 오염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우리의 무균 연결 장치 우리의 무균 연결 장치를 이용한 이 절차는 밸리데이션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그 무균 연결 장치가 밸리데이션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청정도를 낮게 혹은 지금 현재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로서 우리는 클로즈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청정도를 어떻게 설정해라. 이런 말씀은 따로는 안 드리겠지만 일단은 국내외 관련 기준에 나온 바에 의하면 정정도를 설정을 할 수 있고 설정 안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우리 절차가 입증이 돼야 되고 그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우리 무균 연결 장치가 밸리데이션 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드린 교육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퀄리피케이션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IQ, IQ, PQ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더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URS URS 부분이고요. URS 작성은 기기 설비 규격을 설정하는 최초 자료음이 기본이 되는 행위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결정을 해서 공급업체에 제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규격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우리는 무조건 기성품을 사는데 URS 작성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작성을 하세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디에도 작성을 안 해놓고 들어와서 어, 이거 우리 센치가 틀리네. 크기가 틀리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규격은 이렇다. 우리 내부 문서로 돌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규격은 이렇다. 라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퀄리피케이션 수행 러스트 케이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도어 근처.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 물건, 실제 물건이 적재되는 위치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맵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균 연결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검증되어야 하는 기능적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밸리데이션이 되어야 하고 그 밸리데이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ISO에서 좀 영감을 받았을 때 ISO에서 검증했던 그런 방법 플러스 실제로 우리 혈액백 내에 그 튜빙 웰더를 이용해서 웰딩을 했을 때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우리 장치 자체가 무균 연결 장치이고 우리는 클로즈드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밸리데이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온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제 대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이런 교육을 대면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오늘은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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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